다음 달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이번 주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경기가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. 부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8강 경기가, 11일과 12일에는 4강 경기가 열리며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. 또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부산 백스코에서 글로벌 게임쇼인 지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여 게임 도시 부산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